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체크 에디트 온 페이스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리드뷰에 복사할 때 데이터 개수만큼의 그리드뷰 셀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체크 에디트 온 페이스트 속성 갑질 투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데이터 여러 개를 복사합니다. 그리드뷰에 붙여 넣으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셀로 복사됩니다. 엑셀의 여러 셀을 복사합니다. 그리드뷰로 붙여 넣기 할 경우에도 그리드뷰 셀 하나에 모두 붙여 넣기 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그리드뷰의 체크 에디트 온 페이스트 속성 갑질 투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6개의 데이터를 그리드뷰로 복사합니다. 데이터의 개수와 동일하게 6개의 그리드뷰 셀에 복사됩니다. 엑셀 역시 6개 셀의 데이터를 그리드뷰로 복사하면 그리드뷰에도 6개 셀에 복사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